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위동에 모아주택 호재가 있는 빌라 금매 1억짜리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위역에서 한 3분 거리에 있고요. 방 3개, 베란다가 3개고 거실 공간이 나오는 대지 지분이 큰 편인 그런 모아주택 호재에 있는 금매 1억 반지층이고요. 여기는 대지 지분이 그래도 꽤 큰 편이라서 투자 가치가 있고요. 쌍문동 쪽이 모아주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위동 쪽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은 매물이고요. 매매가가 너무 저렴해요. 1억이라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그 가격대니까 이게 1억 4천에 나왔던 매물인데요. 지금 금매가로 1억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에게 너무 좋은 그런 매매고요. 그리고 실거주하기에도 사이즈가 커서 방베란다가 3개예요. 3개. 그래서 공간도 너무 좋고 깔끔하게 도배장판 하시면 거주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